2차원 리스트의 할당과 복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의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소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리스트가 모두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10하고 20이 되는 거고 30하고 4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행이 되는 거고 얘는 1행이 되는 거죠. 얘는 0열이 되는 것이고 얘는 1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0행 0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값을 어때요? 뭘로 바꿔라? 500을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표시해 보면 500 들어오죠. B라는 리스트도 표시해 보면 이렇게 500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A를 카피라는 메소드로 B에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고 A라는 리스트를 B에 카피해 주세요 라고 하고 B의 값을 변경을 했어요. 0행 0열을. 그랬더니 A라는 리스트, B라는 리스트 모두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리스트는요. 리스트를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를 하려면 카피 메소드 대신에 카피 모듈에 딥 카피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있고 임포트 카피했습니다. 카피라는 모듈을 가져온다 라고 했고 카피 딥 카피 A 그랬죠. A라는 리스트를 B에 이제 복사를 하는데 깊은 복사를 했다라는 거고 B값을 변경했어요. B리스트 값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A에는 반영되지 않고 직접 바꾼 B리스트에만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문법이 조금 어렵죠. 다차원 리스트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것은 2차원 리스트는 행, 열, 세로, 가로 이런 순서대로 접근한다는 건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2차원 리스트의 할당과 복사 알아보기였습니다.